야 뭐야? 와 미쳤다 진짜로 오마이갓 서브릿! 자 진짜 라스트 한판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깨무니 거풀 유튜브가 낸 방송 게이빱 방송입니다. 에? 여러분들 게이빱 방송은 티어도 올리고 실력도 보여주고 이제 누나와 한 거는 나름의 컨텐츠로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 방송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플 형상 올릴 때가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해. 안 울어 이씨.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 최근 랭게임 연승이 9연승이라는 거. 라스트 한판. 한판 이기면은 그랜드 마스터 승격과 동시에 미션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 일단 마지막 판이 돼. 게임이 잡혔는데 9연패와 9연승이 맞나? 와 고맙다 진짜. 와 씨! 와 근데 진짜 야 다행이다. 야 안은 지인만 나가지고 기어 다치권 얻었다. 와 이거지. 야 120만원짜리 다치기까지는 아니고 어. 자 일단 잡혔습니다. 오. 어 얘 괜찮은데? 어 잠깐만 오리지널 찰뚝쿠키. 이상한 것. 드레드. 잠깐만. 또 다른 분도 풀어 계신가? 일단 아카데미. 이 분은 이제 연습생 인분이신 거고 이 분은 전적이 되게 좋으신 믿음 분이시고 이 분은 이제 그랜드마스터 상위권에 먼저 유저분이신데 와 지렸다 왼복. 아 카밀 카밀. 카밀 탑 조금 어렵지 않나? 지금 요거. 요걸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카밀. 어 하시는구나 잘하시네. 나이스 카밀. 아. 오 마이 갓. 너무 좋아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킬. 나이스. 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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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지렸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사회상 이거 좀 노잼이긴 한데 카멜이 캐리하는 거 근데 주워 먹으면 돼 아 1밀 4킬이네 제발 제발 우와 다 살았다 우와 겨우 살았다 나이스 오케이 상황 전체적으로 개나이스고 카멜이 지네 나이스 저러면 용까지 리쉬되주겠는데 어 용 리쉬 감사하구요 카소스님 아 용 리쉬 감사합니다 카소스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왜이래 아니 뭐이래 아니 뭐야 아 뭐야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 더블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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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봉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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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듬을 또 볼 수 있죠 아래에서 이듬 봐가지고 이러면은 베이고 성장 레벨도 거의 이제 카미를 따라잡고 있는거기 때문에 위쪽 시야를 뚫어볼까 하는데 여기도 조심하긴 해야돼 이거 어이구 제발 아이고 오야 근데 이거 너무 안좋은데? 아 이게 카즈스가 나를 마크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왜 저때? 아 뭐 줘야지 어떡해 아 죽었다 이봐 와 트리클킬? 아 미안하다 아 나 무조건 잡을 줄 알고 아니 우리 치감이 없나? 아 치감이 없어 우리 아니 치감을 왜 아무도 안갈까? 아이고 아 너무 아쉬운데? 와 이게 또 안죽네 안돼 아하하하하 형 연수건 연패팟인데 여기까지만 하는게 어떻냐고? 그럼 이렇게 하자 딱 한 번 더 해보고 이겼다 한 번 더 도전 근데 졌다 쥐도 안떨어보고 쉬러가는거야 어? 아 싸미라 싸미라 괜찮지 싸미라면은 유틀스톱 버스는 좀 별로 안올려요 렐 아니면은 레오나가 잘 어울리거든요 싸미라는 근데 렐이 또 배에 쓰긴 해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렐 고대 내가 렐 고대 2등 4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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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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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도 못했다 5등 5등 오늘의 정수 현재 네! 마스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